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결국 자기 동생 이혼을 시키는데 성공을 하고 이제 뭐 맞아 죽을 일만 남은 그런 시누이 데리고 왔습니다. 봅시다. 제목 그지같은 이간질 개우지게 해가지고 결국 동생을 이혼함으로 만들어버린 희대의 악마같은 미친 시누이 아까 얘 동생이 죽이러 갔어요. 끌 끌 끌 끌. 원지 내 친구 시누이 레전드 1화 원래 성격이 되게 밝고 건강했던 내 친구가 결혼 전후로 몇 달 아니 1년 가까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막 이상 증세를 보이더라구요.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싶어가지고 몇 번이나 물었는데 얘가 계속 대답을 안하고 안하고 안하다가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. 근데 얘 입에서 나온 것들이 그 하나하나가 정말 세상 뜻도 보도 못한 미친 것들이고 너무 놀라서 저를 포함해 같이 있던 다른 친구들도 입을 못 다물었습니다. 어처구니가 없잖아요. 그래서 야 너 그동안 왜 우리한테 이 말을 안 했냐 이랬더니 자기도 그게 너무 부끄럽고 쪽팔려서 그랬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는 다 정리가 됐기에 풀어놓는다고 하는데 그래요. 우리 다같이 이 얘기를 해봐요.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. 일단 이 미친 여자는 내 친구 남편의 누나니까 엄밀히 내 친구의 시누이자 형님이지만 그지 같잖아요? 그냥 이 여자라고 쓸게요. 일단 첫 만남부터 이미 미친 레전드를 찍었다고 해요. 결혼하기 전 친구랑 또 친구 남편이랑 예비씨 부모랑 그때 당시에 외식을 하는데 이때 이 여자가 안 나왔대요.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픈데 부모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나는 내팽개 쳐놓고 남이랑 외식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 걔 난리를 떨더랍니다. 그래가지고 밥을 먹다 말고 다같이 시누이집으로 향했는데 참고로 이거요. 옆동네 가는 것도 아니고 춘천에서 천안까지 갔댑니다. 근데 그 먼 길을 가서 보니까 이런 미친 거 아니야? 다래끼 어때요 다래끼? 아니 눈깔이 쏙 빠진 것도 아니고 겨우 다래끼래.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때는 화도 안 났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만남 이때는 예비씨 아버지 생신에 초대를 받았고 그래서 선물 사 들고 찾아갔는데 그 여자가 먼저 와 있더래요. 그래서 친구가 일단 화내게 웃으며 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뭐가 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친구가 하는 인사 받아주지도 않고 팔짱을 딱 낀 자세로 그냥 위아래로 훑으며 무시를 하더랍니다.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해도 거지 같을 텐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바로 그 다음 행동이에요. 아니 지가 뭐 한두 살짜리 어린 아이도 아니고 서른 중반이나 처먹은 여자가 고개를 획 돌리면서 입으로 흥! 이지라를 했대요. 입으로 소리를 냈답니다. 아니 지가 만한 주인공이야? 완전 개귀지 같지만 어쩌겠어요. 일단 참고 또 어찌해서든 좀 친해져 버리고 말을 계속 걸었다는데 이때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지 동생한테 대신 대답을 하라며 말도 아니고 턱짓을 하더랍니다. 결국 얘 예비 남편이 다 대답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다 결혼 준비 중에 친구 남편도 빡쳤나봐. 자기 누나한테 아니 누나 도대체 왜 그래?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대요. 그랬더니 막 울면서 부러워가지고 그랬다.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제 친구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러운 건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대요. 그런 뒤에 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 여자가 자기 엄마랑 같은 한복집에서 옷을 빌리고 싶다.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또 친구가 어쩌겠어요. 예약을 해줬대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6인 제한이 걸려서 니네 남편이랑 니 아들은 반드시 두고 와야 된다. 너 혼자 와야 된다. 이렇게 친구 남편을 통해 즉 동생을 통해 몇 번이나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조리 쉽고 당일에 완전 당당하게 지 식구들 다 데리고 왔대요. 결국 친구는 직원들 눈치에 대신 사과까지 했답니다. 게다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런 와중에 자기는 저 멀리 지방에서 온 건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면 계속 불평불만에 난리도 아니었대요. 그리고 또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는 거 이 여자가 여기서 제 친구의 어머니 즉 지한테는 사돈 어른이죠. 그런 분을 처음으로 만난 건데 이 도라이 같은 게 그냥 목매를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요. 친구 엄마는 사돈 사돈 처녀는 아니고 아무튼 사돈이라고 머리를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는데 지는 어른한테 까딱 목매만 한 거죠. 거기다가 아 무슨 촌스럽게 이런 색을 다 골랐어 이따 혼자 말을 하고 이걸 본 친구는 처음으로 파혼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못한 게 그냥 넘어간 게 자기가 세상 제일 같은 그지 같은 그런 부류녀의 등신이라고 자책을 하더라고요. 한복 대여를 하고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이 도라이가 죽상을 하고 있다가 또 대뜸 한단 말이 아 근데 그 한복 꼭 입어야 돼 아우씨 나 입기 싫은데 아니 지가 먼저 엄마랑 같이 예약해달라고 했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친구는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순간 말문이 턱 막혔다고 해요. 그러면서 뭐가 또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삐진 건지 친구의 카톡도 씹고 그렇게 쭉 있다가 식이 겨우 2주 남았을 때 갑자기 야 너 웃긴다. 네 마음대로 하는 거 그냥 놔뒀더니 점점 선을 넘네. 뭐 이딴 톡이 왔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친구가 봐라 하고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다 같이 봤거든요. 근데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뒷내용이 더 가관이야. 뭐 청첩장을 주로 안 왔다? 괘씸하다?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아니 신우이한테 청첩장을 주로 원래 갑니까? 나는 이런 거 생전 처음 들어보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초 레전드예요. 결혼식 딱 일주일 남았을 때 한복집에서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왔대요. 그때 같이 오셨던 신우이 분이 한복을 취소했는데요 라며 지금 이게 신부님이랑 합의가 된 게 맞냐 이거 확인하더래요.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이거 지가 아니라 제 친구 부부가 결제한 거거든요. 그런데 지가 뭔데 연락을 해가지고 취소를 해? 여하튼 위약금이 두 배라 그냥 씹어버리고 원래대로 진행했다고 합니다. 그랬는데 역시나 결혼식 당인 이 여자는 결국 한복을 안 입고 나타났어요. 돈만 쳐 날려먹은 거죠. 그리고 이땐 당연히 저도 같이 있었는데요. 원판 찍을 때야 그때야 신우이라는 걸 알았지 솔직히 그전에는 그냥 우리 같은 하객인 줄 알았어요. 아니 근데 그것 짜런 거 다 떠나서 지가 그렇게 할 거면 애초에 메이크업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? 근데 그건 또 하기 싫었나봐. 그렇게 친구가 예약해준 메이크업은 싸그리 다 받고 왔더라고요. 거기다 검정 원피스 주렁주렁 진주 먹거리 달고 샤넬 클러치 옆에 들고 지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고개 빳빳이 쳐들고 돌아다니는 사진 친구 본식 스냅이 엄청나게 많이 찍혀있어요. 온 사방천지를 다 돌아다녀. 진짜 이런 개또라이가 우리나라에 또 있을까 싶더라니까요. 아니 그리고 자기 아들은 그래. 어? 그 어린애한테 정장에다가 나비 넥타이까지 해가지고 데리고 왔던데 나는 그거 봤거든요. 당연히 미리 약속이 된 화동인 줄 알고 친구한테 야 꽁꽁아 니네 조카가 화동도 해줘나 보네 헐 이랬는데 이때 얘가 되게 씁쓸하게 웃고 어? 이러길래 뭐야? 이랬거든요. 그랬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그냥 지멋대로 그렇게 한 거였어요. 자기 아들이 주인공이라 하시고 풀 정장에 대여해가지고 그렇게 입혀온 거죠. 아마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다면 100% 드레스, 공주 드레스 입혀왔을 겁니다. 둘이 아닌 게 어디야? 보니까 화동을 한 거 같아요.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킨 느낌이죠. 거기다 추기를 하기는 커녕 말로 축하한다는 소리조차 한마디 없었다고 해요. 아니 이해가 안 돼. 이 지랄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오지를 말든가. 왜 꾸역꾸역 쳐와가지고 남의 결혼 초를 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라니까요. 참고로 친구 남편은 자기 누나 옛날에 결혼할 때 그때 멀리 지방에서 했대요. 준비하는 거 엄청 열심히 둬가지고 결혼식 당일에도 노예처럼 일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레전드. 이건 결혼식 후에요?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삐져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. 알고 보니 이 그지 같은 게 제 친구가 하는 블로그랑 또 평소 활동하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걸 다 뒤져본 거야. 거기서 친구가 쓴 글이며 댓글이며 전부 다 훔쳐 읽은 뒤에 자기 부모한테 고자질을 한 거죠. 부풀려가지고. 친구가 우리가 궁금했죠. 뭐라고 썼길래 그러냐. 그랬더니 친구가 다 보여주는데 댓글이랑 블로그 글이랑 다 봤어요. 근데 이거 솔직히 우리가 옛 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별 내용 없었거든요. 그리고 지가 뭐 시부모도 아니고 고작 시누의 주제에 기분 나쁠 내용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예 하나도 없었습니다. 친구는 제 친구는요. 자기 시부모님 진심으로 좋아했던 애고 얘네 시부모님도 며느리 이쁘다고 해줬던 사람들인데 그 여자의 미친 이간질로 결국 사이가 멀어졌어요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 모두가 소름 끼쳤던 건 이 여자가 내 친구 아이디는 어떻게 알았으며 또 그게 친구라는 걸 어떻게 확신을 했는지 또 그 아이디를 찾아내기 위해 얼마나 구글에서 열심히 검색을 해댔을지 또 그렇게 겨우 찾은 아이디를 토대로 카페에 가입해서 친구 닉네임을 찾아 들어가 온 사방 뒤져서 생각을 하면 진짜 개소름 돋지 않나요? 농담 아니고 부모를 죽인 원수가 아닌 이상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래도 시부모가 계속 너희도 가족인데 서로 이해를 해라 이래가지고 제 친구가 꾹 참으면서 먼저 연락을 했더니 이 여자가 우리 서로 장례식 전까지는 서로 보지 말자 이런 말을 했대요. 이유를 물었더니 너 내가 나를 안 해서 그렇지 너에 대해서 전해들은 거 되게 많다?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거는 아니죠. 그냥 지가 스토커처럼 온 웹상을 쫓아다니며 댓글 수집한 거 이건데 이걸 또 지 입으로 말하기는 쪽팔리니까 그냥 전해들은 거 많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연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전해들어? 그리고 마지막 문자에 주변 가족들을 잘 챙겨라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 부모님이죠. 근데 여기서 제일 그지같은 반전이자 또 하나의 레전드 이 여자가 자기 아빠한테 댓글 이야기를 하면서 걔가 나 때문에 파혼하고 싶다고 했어 이런 소리를 하며 자기는 그것 때문에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이런 말을 했대요. 참고로 친구 시아버지는 안타깝지만 딸 바보입니다. 그런데 이 역시 그지같은 거야. 구라야.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제 친구한테 문자로 날질을 했던 날 달았던 그 댓글은요. 결혼 일주일 전이었고 친구가 보낸 문자로 씹고 지 혼자 삐져가지고 난리를 친 건 그 댓글보다 훨씬 먼저였다는 거예요. 기억 왜곡이죠. 결국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거짓말로 지 올케인 제 친구만 천하의 나쁜 년 개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.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대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친구는 이미 예전에 한계가 왔고 당연히 자기 남편한테 SOS를 요청했답니다. 살려달라고. 그리고 남편도 열심히 했대요.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막아도 막혀지지가 않았고 할 수 없이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은 못한다고 그조차 안 들어준 거죠. 결국 이러다 죽겠다 싶었던 제 친구는 이혼 소송을 결심. 변호사를 만나고 바로 오늘 만났대요. 그렇게 처음으로 친구들인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놓은 거랍니다. 그리고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거였대요.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그 여자한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. 뭐 이래가지고 얘 남편이 다 죽여버리고 뒤집어버리겠다며 자기 혼자 누나 찾아갔다는데 뭐 친구는 그래요.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살리든 죽이든 그냥 무조건 이혼할 거랍니다. 죽든 말든 상관 안 할 거래요. 그리고 친구 얘기를 들은 우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. 그냥 이 여자는 저희가 봤을 때 자기 부모랑 잘 지내는 제 친구한테 그지같은 질투를 느꼈고 그래서 이간질을 했고 결국 동생 이혼 후에 성공을 한 거라고 봐요. 그지같은 게 지 동생 이혼 날 만들고 싶어서 처음부터 환장을 한 거지. 정말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더 많다고 느낀 빡센 하루였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 글은 친구의 변심 때문인지 지워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야 초역대급인데. 이게 그래도 성립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딱 만났는데 옛날 학창 시절의 원수였다. 원수였다. 나를 괴롭히던 일진이었다. 그런 게 아닌 이상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? 이야 아무리 못떠쳐먹어도 말이지. 난 이해가 안 된다. 아무튼 아까 친구 말대로 이거는 남편이 잡아 죽이든 어쨌든 같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천륜이고 계속 연결이 될 텐데. 물론 그게 진짜 된다면 또 모를까? 근데 그게 될 사람이 벌써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았겠죠?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